우리 남실마을 우리 남실마을은 백운산 아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주민이 하압하고 인심이 살아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남실마을로 오셔서 이웃과 함께 즐겁고 여유로운 농촌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문면 강경미 귀농이는 구미에서 남편과 회사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가족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 제2의 인생을 귀농으로 결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샤인머스켓을 알게 되었고 자연환경, 지리적으로 샤인농가가 많은 감문면 남공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경작방법을 잘 몰라 어려움이 많았으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통해 정착하고 있으며 샤인머스켓 2년생 600평 정도 경작 10월 수학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직장퇴직 후 농어생활을 생각하게 됐고 고소득으로 불리는 샤인을 하려고 마음먹은 후 기술센터 기농기층 교육을 받고 난 후 감문남곡에 샤인농사를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와서 작년에 3년생 샤인을 수학을 했는데 4천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려서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뻤어요. 저희가 별 계획 없이 들어와서 자충우돌 방향을 못 잡고 힘들었는데 주민들과 장목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잘 적응하고 즐겁게 행복한 기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